그럼 백예나가! 백현! 아르메오! 비엔나들 드디어 백예나! 7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백예나가 무인도에 갇혔대. 뭐? 무인도에 갇혔다고? 어 잠깐만 오빠! 왜왜왜? 지금 여기도 무인도 아냐? 뭐야! 여기 지금 파도! 무인도잖아! 감히 누가 백예나를 무인도에 가뒀다? 잠깐만 우리 그러면 무인도로 가둔 그럼 범인! 저기 끝까지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아르마. 오! 좋아! 가자! 저기 끝까지만 도달하면 그 범인 잡고 우리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어. 알겠어 오빠 나 업어줘. 업어달라고? 무슨 소리야 나 허리 부러지면 여기서 탈출 못해. 어이 맞네. 아니 저기까지 언제 걸어가 오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곳에서 백예나가 어떻게 살아남냐고! 그러니까 우리 살아내볼 수 있는 거 맞지? 모르겠어. 저 사람 부럽다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 그래도 다행히 지금 우리가 파도가 안 치는데? 아 하늘도 백예나를 도와주는구만. 아 그러게. 아 이제 파도 안 칠 때 그냥 백예나 가둔 악당 그냥 처치할게요. 맞아요 그냥 갈게요. 라라라라라. 간다. 라라라라라. 띵띵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오빠 잠깐만. 왜? 우리 엄청 많이 저기로 갔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살아나면 돼. 살아나면 완전 이득이야. 죽음파. 아 오빠. 우리 뭘 타고 가야 될 거 같아. 왜? 뭘 타고 가야 될 거 같은데? 오빠 하나 사봐. 뭐 하나 사보라고? 나 돈 없어. 아니 나도 돈 없는데 큰일 난대. 어 이거 하나 살 수 있다. 나 왜 못 사네? 잠깐만 나도 못 사네. 오빠 아린 먼저 갈게. 그래.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라도 사자. 너 가고 있어? 아.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빨라. 라라라라. 나도 빨리 간다. 저거 뭐야 오빠. 이런 무인도에서는 튜브가 진짜 완전 짱이야. 와 꿀팁이다. 그래 완전 꿀팁이지? 자 오빠 나 먼저 가가지고 우리 가준 사람 참 교육하고 있을게. 알겠어 알겠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알겠어. 나 믿어. 이 녀석들. 아 왜 나 나보다 빠른 거야. 와 오빠 나 근데 진짜 빨라. 벌써 반이 나왔어.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있으면 진짜 이거 가자. 우와 진짜 빨라. 오빠 나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아 이제 좀 있으면 올걸. 아 오빠 여기 너무 무서워. 잠깐만 잠깐. 옆으로 옆으로 차. 잠깐만.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빠. 여기 CCTV가 있는데? 아닌가? 어? CCTV가 있다고? 아니 뭐 그냥 장난감 같은 건가 봐. 우와. CCTV? 아 이상한데 뭔가? 아냐 아냐 장난감이겠지. 반응감이겠지. 오빠 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빨리 가봐x2 오빠 나 배가 부셔져가지고... 빨리 가봐 아름아! 배 다 안 나왔어! 우리 적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바로 참교육할게. 바로 참교육 해버려 그냥. 나 압니다. 와 이거 백현아 7권. 안 봐도 되겠는데? 아이고 그냥 이거 벌써... 악당을 찾으면 어떡해. 오케이! 더 차! 여기로 들어가면! 어. 어. 찾았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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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가면! 어. 찾았어! 찾았어! 뭐야? 뭐야? 아름아. 어? 너 이거 영원히... 영원히 이거 그냥... 계속 뺑뺑이가 돌아. 여기 탈출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우리 실원체로 써지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뭐야? 뭔가 이상해. 어 뭐야? 뭐야 이거는? 어? 갑자기 내려가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그냥 하늘 아니었어? 그렇게 나 하늘인 줄 알았는데... 응. 뭐지 이게? 오빠! 저기 집이라도 들어가! 이거 뭔가 위험한 거 같아! 뭐야 이거 밖에... 밖에 뭔가가 엄청나게 많아! 어? 여기 무인도가 아니었네! 그러네! 여기는 그냥 평범한 무인도가 아니라... 어. 우리 그냥 실험체로 쓰고 있는 데였어! 아니 오빠 앞에 쓰나베! 안돼! 쓰나베 저거 뭐야! 오빠 어디 오빠 여기 집이 여기여! 여기라도 쓰나베 어딨어? 아! 나 몰라! 나 앞으로 갈래! 저 철창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우리를 음해하려는 그런 악당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은데? 오빠 어떡해! 큰일났어 어떡해! 안돼! 나 이거 돌 뒤로 써볼게! 오빠 오빠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야 천 미터! 아니 아니야 1억 미터! 1억 미터! 쓰나베가 온다! 왜 안돼! 이렇게 무인도 탈출하는 거야! 안돼! 로켓! 로켓 놔둬! 안돼! 그만! 그만! 뭐야 나는 벅인 줄 알았는데 안돼! 오빠 나 여기 땅에 박혔어! 땅에 박혔다고? 뭐야 이것들은 다! 오빠! 나 엄청난 걸 알아버렸어! 뭔데? 여기는 무인도가 아니라 하나의 건물로 돼 있는 거야! 아 맞네! 건물이야! 아름아! 그리고 저거 봐! 어디? 지금 저 창문에 우리를 보고 있는 보스가 있나봐! 어? 그런데 누워있는데 지금? 빨리! 저 밖으로 나갈.. 나갈 그.. 있고 있고 있고! 어 방법을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스를 알 수 있을 거야! 여긴가? 여기로 알아봐 들어와 봐! 알겠어! 문을 열어라! 이 보스 내가 다 찾아주겠어! 이리 와! 이리 와! 오빠 거기 맞아? 여기 아닌 거 같아! 여긴 아니야 아름아! 여기 미러도 있네? 어! 우리 밖으로 나가봐야 될 거 같은데? 밖으로 나가본다고? 어! 그래 밖으로 나가보자! 오빠 여기 막 이상한 게 있어! 뭐? 이상한 게 있다고? 어! 이대로만 가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어! 그래!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고! 어! 자 오빠 빨리 가보자! 어 가보자! 우선 저 화살표 대로 가면 여기로 가! 어 알겠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어! 오! 알겠어 알겠어! 길이 하나야 아름아 근데! 화살표가 뭐가 필요한 거야! 오빠 이렇게 해야 멋있는 거야! 오빠 연구원 방? 어? 어 여기다! 뭐야 아름아 이거 봐! 우리가 실험체로 쓰이고 있었어! 다른 비엔나들도 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와! 근데 보스 어디 갔어? 여기 분명 있었는데? 그러게! 보스 없어! 아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보스의 정체가 있겠네! 아 맞네! 단서는 이 뒤에 있어! 어? 단서가 있어? 와 이쁘다! 뭔 소리야 아름아! 아! 이거 봐! 어? 백예나를 뭐시라? 백예나를 가두랬더니? 어? 백예나를 가두랬더니? 그래 여기에서 최초로 백예나 보스가 등장한다고! 어쩐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긴 했어! 그래! 이상하다 했다니까! 여기 되게 넓어 알아봐 지금! 여기 연구원 지금 무려 옷도 입고 어! 이거 봐 나 지금 취업했어! 와 오빠! 와 오빠 좀 여기서 빨리 일해! 오! 여기에서 막 쓰나미 막 그 뭐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그 아이템 같은 것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래! 뭔가 이상해! 아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마!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럼... 우리 비엔나들이 백예나 7권에서 어떻게 이 보스를 찾는지 알려주고 오! 비밀을 파헤쳐줘! 그리고 당연히 백예나 7권도 베스트셀러 1위! 가야겠지? 당연하지! 베스트 1위! 가자! 자 그럼 오늘도 백예나 7권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한 명이 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전에 엄청난 또 재밌는 건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백예나 7권 많이 사랑해줘! 백예나 7권 고마워!